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월미팅을 맡은 학부연구생 김산입니다. 이번 전월명은 ECG-Based Heartbeat Classification for Arrhythmia Detection, a Survey이며, 임팩트 팩트는 5.428점입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부종맥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태학적 부종맥과 리듬 부종맥입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정상적인 심장박동과 형태학적 부종맥에 분류해 있습니다. 부종맥은 심전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종맥을 식별하려면 홀털 모니터에서 얻은 심전도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몇시간 또는 며칠동안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의사의 피로도를 유발하기 때문에 심전도 기록 분석 중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자동 부종맥 분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전도 장치에서 얻은 신호로부터 부종맥 분류를 위한 시스템은 4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ECG-Signal Processing, 두번째, Heartbeat Segmentation, 세번째, Feature Extrac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Learning and Classification입니다. 분류 시스템의 경우, 처음 두 단계는 이미 다른 논문들에서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단계에서 사용된 기법은 최종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심전도 신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전도 측정은 우선, 피부에 부착된 전극간의 전위처를 광학절연 기능이 있는 계측기 증폭기를 사용하는 증폭식입니다. 그런 다음, 신호가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하고, 안티에이징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에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그래픽 결과를 ECG라고 합니다. ECG의 구성입니다. 오는 날, 심전도 측정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장치는 일반적으로 피부 표면에 부착된 전극을 사용해야 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전극은 5개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왼쪽 팔, RLA,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 팔, RA, 그리고 하나는 왼쪽 다리, LL,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 다리, RL, 하나는 가슴의 오른쪽입니다. 이는 V 또는 V1이라고 칭합니다. 또 다른, 널리 사용되는 구성은 10개의 전극을 사용하며, 5개의 추가 전극이 가슴 V2 내지 V6에 위치하여 12개의 리드를 형성합니다. 피규어 4에서 10개의 전극의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드에 대한 상세 설명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5는 3개의 특정 리드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리드는 LA 전극과 RA 전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형성되는 리드입니다. 두 번째 리드는 LA 전극과 RA 전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형성되는 리드입니다. 세 번째 리드는 LA 전극과 LA 전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형성되는 리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리드2는 심장 질환 진단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파인 P, QRS, 및 T를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심장 박동류의 다양한 세그먼트를 표시합니다. 이 파동은 심장 탈분극, 즉 P웨이브, 복구 탈분극, QRS 컴플렉스 웨이브, 재분극, T웨이브로 불리는 심장 표면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유도되는 파동에 해당합니다. 부정맥에 의해 유발된 패턴은 이러한 파동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바이오 마커가 있습니다. 또한 리드5와 그 상관 리드, 5.1 및 5.2는 심실 관련 부정맥의 분류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부정맥 분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드는 리드2와 5이며, 이 두 리드의 조합을 사용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가장 좋은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전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CG 신호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FIR의 Recursive Disturte Filter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50Hz 또는 60Hz에서 노이즈를 줄인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는 노이즈의 주파수가 항상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신호에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이에디와 샘솔라리라는 학자는 Multi-Adoptive Bionic Wavelet Transformation이라고 불리는 Wavelet Transformation의 수정을 제안했는데, 이는 ECG 신호의 노이즈와 기준선 변화를 줄이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Wavelet Transformation 기반 방법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시한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빨간 글씨로 사이에디와 샘솔라리의 전열명을 기입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Table 7의 제시된 방법들은 서로 다른 전처리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자동 부정맥 분류 방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Segmentation을 넘어가겠습니다. Heartbeat Segmentation Method는 30년 이상 연구되어 온 오래된 학문인데요. 일반적으로 Heartbeat Segmentation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두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Sensibility와 Positive Predictability입니다. 이에 대한 식은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TP는 올바르게 Segment화 된 Heartbeat 수입니다. 다음으로 FP는 Heartbeat에 해당되지 않는 Segment 수입니다. 마지막으로 Fn은 수행되지 않는 Segment 수를 뜻합니다. 분류는 이후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RPIC 또는 QRS 복합체의 탐지가 식별되기 이전에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이블이 지정된 이벤트에 간단한 검색으로 분할 단계를 줄였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레이블링에서 오류를 범하더라도 이를 수정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Feature Extraction으로 넘어가면 Feature는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 또는 심장 리듬에서 심전도 신호의 형태에서 직접 다양한 형태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상은 RR 간격이라고도 하는 Heartbeat 간격에서 개선됩니다. RR 간격은 이전 또는 이후 Heartbeat에 대해 서로 다른 Heartbeat의 RRPIC 사이의 시간입니다. RR 간격의 폭에서 감지된 변화는 부정맥에 의해 자주 유도되는 곡선의 형태학적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RR을 간단히 하기 위해 심장박동을 나타내는 점의 수를 줄이고자 하였고 이는 보관과 같은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카설 등의 학자가 제시했습니다. 원래 250개 샘플로 표현된 심박수는 18개 샘플로 단순화되었는데요. 이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Figure 8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헌에서 Sub-Sampling ECG 파형은 형태학적 또는 형태학적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Feature Extraction을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제한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WaveLit 변화를 사용하며 특징 추출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aveLit 변화는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 모두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는 주파수 영역만 분석할 수 있는 기존의 풀이의 변화과는 다릅니다. WaveLit 변화 유형 내에서 이산 WaveLit 변화, 즉 DWT는 구현이 쉽기 때문에 심전도 신호 분류에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VCG, 즉 Vector Cardiogram인데요. 이는 두 리드의 정보를 통합하여 심전도 신호를 2차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Figure Line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VCG에서 추천한 기능은 VE, SVEB 및 VEB와 같은 소수 및 중요한 부정맥 클래스를 더 잘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 선택입니다. 알고리즘은 총 4가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첫 번째로 Support Vector Machines, 즉 SVM입니다. SVM은 ECG 기반 부정맥 분류 방법에 대한 문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류 기조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ANN인데요. 이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있어서 부정맥 분류에 주로 사용되는 ANN 아키텍처는 다중 Perceptron, 즉 MLP, 및 확률적 신경망, 즉 PNN입니다. 세 번째로 LD, 즉 Linear Discrimination인데요. 선형 판별은 판별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 방법입니다. 이런 함수는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추정되며 가중치 벡터와 편향에 의해 조정되는 형상 벡터를 선형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는 기준은 채택된 모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아줄 수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인데요. RC입니다. 활빛 분류를 위한 최첨단 방법은 RC를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 세트에서 클래스 불균형의 강점을 보여 지금까지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왔습니다. RC는 낮은 계산 비용으로 인해 하드웨어 구현에도 적합하며 하트핏 분류를 위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자동 부정맥 분류 평가를 위한 표준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표준화는 AAMI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표준화에 따라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첫 번째로 MITBIH입니다. 이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즉 베스 이스라엘 병원의 부정맥 데이터베이스가 기록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EDB입니다. 이는 유럽 심장협회의 ST-T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세 번째로 AHA, 그리고 네 번째로 CU, 그리고 다섯 번째로 NST라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는 MITBIH로 대부분의 발표된 연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한사항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심장 부정맥의 자동 분류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문헌을 제시된 결과는 대개 극도로 불균형한 MITBIH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페이션 플래닝을 사용하는 저자들에 의해 무시되었는데요. 현실적인 접근방식에 따르고 훈련과 테스트를 위한 심장박동 결과를 혼합하지 않기로 결정한 저자들은 심장박동 부정맥 등급 SVEB와 VEB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헌에는 공정한 평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저자는 보고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반장로 접근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의 단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하지만 전문가의 개입은 임상 환경에서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접근법은 유망한 연구 방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ECG에서 부정맥의 완전 자동 분류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장애물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전원의 저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용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을 장려, 자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정교화를 위해 직접 접근법과 같은 ECG 신원을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평가 체제를 시험에 사용하는 저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방법 간의 공정한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이로써 본전은 리뷰로 마치겠습니다. 리뷰로 마치겠습니다. 리뷰로 마치겠습니다.